1.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아들 다리오가 갈 때야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요하야께서 말씀으로 선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70년 만에 거칠이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과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를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아야 했나이다 주여 공인은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이르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율과 용사하심이 싸우니 이는 우리가 주께 폐역할 싸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으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처사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게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을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한 매니이다 그러하온 주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호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려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려 하미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얻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갈대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일절이 되어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역사 속에서 메대는 잘 드러나지 않은 나라에서 페르시아로 접수가 되지 않았나 성경 속에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실제 역사에서 잘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고레스 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다리오가 갈대한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와 이 고레스 왕이 바사 왕, 페르시아 왕으로 즉위하는 것과는 거의 같은 연대,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즉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황무암을 70년으로 마감하신다는 말씀을 그가 알고 있었고 또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시기가 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역사를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그 모드로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쓴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 회개의 자세를 가지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회개한다고 해서 뭐를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고 푸셔야지 되는 일이지 그 자신이 회개한다고 지금 과거를 다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하게 지난 역사와 지난 삶을 다니엘은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가 뭔데? 자기가 뭔데? 뭡니다 열쇠를 가진 자, 키를 가진 자라는 것이죠 키를 가진 자, 우리는 그렇게 처신합니다 네가 뭔데? 뭐 세상에서 내가 무슨 권한이 있길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그렇게 가이사리아 빌리포에서 고백할 때 베드로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부인하겠고 온갖 뻘짓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다 하셨습니다 자격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는 그 위치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우리가 빵집 가는 사거리 그 사거리가 뭐 어땠다는 겁니까? 대단한 사거리가 아니라 거기는 빵집 가는 사거리인 겁니다 그래서 빵집을 가려면 그 사거리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거리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 요약한 분이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게 권한을 고난으로도 권한을 권한 집을 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거리는 무슨 권한이 있다고요? 빵집 가는 권한이 있다고 그렇죠? 중국의 교통부 장관 이름이 뭐라고요? 옴 라이 똥 그래서 우리 공사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려면 옴 라이 똥 해가지고 이렇게 오거든요 잘 안 가던 골목길을 그렇게 가는데 그 골목길이 갑자기 권한이 생겼어요 권한 우리 교회 가는 길에 권한이 생겼다고 그거를 과소평가해서 가짜로 겸손해서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내 고백을 통해서 가는 권한이 생겼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리를 해 다니엘에게는 그런 권한과 열쇠가 생겼다 그래서 그 70년의 세월을 그가 정리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계모드로 4절 주님에 대한 호칭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정말 갖다가 부처대는 그냥 수식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에 대한 호칭인데 그 주님은 두려워할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공의가 분명하고 정말 서리빨처럼 칼날처럼 그리고 수직자와 수평자처럼 분명하게 또 한 채의 오차도 없는 설계도처럼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프로그램처럼 궤도와 그 모든 것이 오차가 조금만 생겨도 실패로 끝나는 그래서 수없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것이 오류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전에 그 컴퓨터 프로그램 알파고 인공지능이 그 모든 바둑 기보들을 다 입력해 가지고 수없는 시뮬레이션을 그 안에서 한다 사람은 자지만 알파고는 자지도 않으니까 그러면서 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분에게는 오차가 없는 거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수도 없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오차 없는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나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래서 그분은 그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유돌이를 가지고 계시다 그 유돌이라는 게 임의적이거나 아니면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신다 공의의 서리빨 같은 기준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가 없으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야, 네 깜냥을 좀 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기준을 갖다 대니까 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웃기지 마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하나님께는 이루어진다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보험 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봐주실 거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봐줄 수가 없잖아요 서리빨 같은 하나님의 기준에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인자와 극율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 다음부터 5절부터는 이제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 잘못했던 그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뼈아프고 어렵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뼈아픈 일들은 이미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이렇게 들이대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객관적 회계라고 부릅니다 객관적 회계 그 죄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고통은 무거운 것이지만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로 들어갈 길이 없어요 회계란 죄와 죄의 형벌을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가볍게 만들어 그래야 벗어버릴 수가 있죠 그렇죠? 가볍게 우리가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이란 뭐냐면요 그 문제를 무겁게 돼서 절대로 벗을 수 없는 겁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벗을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문제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해요 의사의 말도 안 통하고 가까운 사람의 말도 안 통합니다 그냥 거기에 젖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를 무겁게 만드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죄를 정말로 두려워하고 피하게 만드는 그런데 죄는요 두려워해가지고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죄의 맛을 알게 되면요 두려워하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죄를 숨겨줘 숨겨주고 숨고 그래서 그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죄에게 인질로 잡히는 거죠 그런데 죄가 가볍고 죄가 좀 우스워지면요 그냥 폭로해버려요 폭로해버려요 사람 앞에서 내가 죄 안에 들어왔다 갔다 그렇게 폭로해버리는 거죠 그 죄가 우습고 그 죄를 받아들였다가 죄가 들었다 나간 그 사람도 보니까 좀 우스워 그렇죠? 좀 우스워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죄가 가벼워지면서 우리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객관적 회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잘 안 지켰다 이게 좀 우습잖아요 좀 우스워 그래서 안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이게 운명이 그렇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운명이 뭐 어쨌다고요 열방들이 하도 댓글을 걸고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죄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죄를 자신의 은사와 또 능력과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죄를 그래서 죄를 은혜처럼 지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하나님 원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어버려요 말에 물을 타다 보면 그렇게 돼요 뭔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요 되는 죄는 떼어낼 수가 없어요 팔자소관처럼 느껴져요 푸념과 그리고 한숨과 탄식과 원망처럼 느껴지는 죄는요 아주 지긋지긋하고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은폐를 해버리는 게 속이 편해 은폐를 잊어버리자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조목조목 따져보는 게 너무 두렵고 귀찮아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짜증을 내는 거야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면피를 해볼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될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자꾸 편을 만들어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런데 하나도 객관적이지가 않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물고 먹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누에미아가 에스라가 수룩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객관적인 게 없고요 다 이렇게 이리저리 얽혀가지고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그러면서 전부 다 얽혀 있는 거예요 만수산 드럼칙처럼 얽혀 있다고 그러더니 다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도 없고 범죄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회개한 사람도 없이 다 이렇게 저렇게 섞이고 얽혀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드러내면 됩니다 게을른 것은 게을른 거고요 불성실한 것은 불성실한 것이고요 거짓말한 것은 거짓말한 거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삐뚤어진 건 삐뚤어진 거 잊어버린 것은 잊어버린 거고요 쪄개고 나누면 뭐가 남을까? 글쎄요 뭐가 남을까요? 죄는 죄로 드러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짜 겸손으로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미쳤니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내 안에 있는 거 이리저리 다 쳐내고 쳐내고 갈라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가짜 겸손이거나 무조건 오늘은 엎드리는 모드니까 온갖 좋은 말을 다 써가지고 아니면 온갖 심한 말을 다 해가지고 회계 모드를 한번 이뤄보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 앞에서 모세의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울타리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그거 넘어가면 우리는 망하는 거야 그렇죠? 룰을 벗어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좀 아닌 것처럼 가장해 볼까 그런데 CCTV라 방법이 없어요 금방 드러나 그러니까 바짝 엎드리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그 정확하고 그리고 신실함입니다 5절 이하에서는 바로 그런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에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습니다 주님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저의 대상에 되었던 왕들이나 그 얘기를 듣지 않았던 세대뿐만 아니라 그 세대의 영향력 안에 있는 다니엘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 다니엘은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자신들에게 미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와 관련된 몇 사람들을 붙잡아서 역사의 재판장에 세우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슨 적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민재판을 하면 우리는 무죄하다라는 게 이제 국론의 분열인 거고요 그리고 그게 역사에 대해서 소위 죄인 가리기가 되는 아주 혼란스러운 분탕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 탓 시오 운동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내 탓 시오라고 그냥 말을 하는 그것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객관적인 회계를 하는 거죠 객관적인 회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의 1.1액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시지 우리가 베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당화하지 않는다 정당화하지 않고 말씀에 그대로 비추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갈 길이 있고 그래야 우리에게 영적 각성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서 내 입장을 자꾸 정당화시키면 아휴 안되네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저는 참 안되는 것 같아요 안되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객관화시키면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유를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왜 공의의 기준을 세우신 겁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기준을 세운 거예요? 건축법이 왜 그렇게 엄격한 거냐고요 독일의 건축학과 교수가 한 학기 강의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 결론적으로 얘기한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너희는 독일에서 집 짓지 말아라 힘들다 까다롭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힘들고 까다롭게 제가 독일 오기 위해서 독일문화원에 가서 독일어를 배울 때 독일문화원에 갔는데 처음에 느낀 게 이야 문이 튼튼하다 했습니다 손잡이가 튼튼하다 독일제로 갔다가 가지고 창문 문 그리고 손잡이 이런 게 다 독일에서 가져온 거를 썼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너무나 튼튼한 거예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한국이 이제 좋은 걸 갖다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독일의 튼튼함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고 또 건축법의 규정이 엄격한 거죠 그거는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그러한 거죠 그런데 왜 그 공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까다롭게 세우셨느냐 공의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거예요 병원이 위생에 철저한 것 소방서가 안전기준에 철저한 것은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벌주기 위한 것도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건축법이 엄격한 것 그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죠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이 나가지고 물론 낭심을 품고 가서 문 닫고 불을 지르기는 했지만 빠져나갈 길이 없었잖아요 창문은 유리로 해놓고 그 외를 유리로 해놓는 거죠 그리고도 도피할 수 있도록 해놔야지 유리로 막아놓든지 어떻든지 하는 거죠 그런데 도피할 길이 하나도 없었죠 문 하나밖에 외통수였습니다 그분 막고 신나 부으니까 거기서 다 타 죽었습니다 다 타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데 있는 사람들도 벌써 유독 가수 번지니까 타 죽었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스프링쿨러는 안 돌아갔고요 그러니까 공이가 작동을 안 한 거죠 공이가 작동을 안 하니까 그들이 살은 게 아니라 다 죽은 거죠 공이가 작동을 해야 살 방법이 있는 거죠 살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의 상은 주일을 세 번 연속 안 지키면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살 거예요 예배가 사니까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집사의 상은 3주 무단결석 하면 하나님이 그냥 바로 즉각 데려가세요 할렐루야 왜 우리 보고 그래요? 왜 우리 보고?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배가 생명이다 우리가 말은 해놓고 그냥 막 빠져요 왜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 보고 있었어요 보긴 뭘 봐요 바빠서 그랬어요 바쁘니까 숨을 안 쉬어 그러니까 데려갈게 공의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그들에게 수치가 돌아왔습니다 수치가 돌아와서 오케이 수치가 돌아오니까 이제 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자는 게 원망이잖아요 원망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왜? 왜 그렇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수치를 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는 우리들의 민족 이거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마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으로 받아야 한이래 한 그냥 매친한 그 수치가 몇몇이런가 저는 고난이라는 말 별로 좋아하잖아요 그냥 아픔 통증 뭐 이런 게 맞아요 고난은 추상화시켜가지고 그걸 운명처럼 만들어낸 거예요 타양살이 몇이런가 손꼽아 헤어보니 그러니까 소름과 눈물이 많은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고향 산천 밟아보지 못한 채 이영만리 고국에서 뭐 사실 그렇게 고생한 게 없죠 고생한 게 없죠 하와이 사탕수수농장 그건 언제적 얘긴데요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기는 한국 식당도 있고 한국 식당 없으면 인도 식당 가면 되죠 아니면 이태식당 가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그렇고 하나도 없어요 왜 그를 추상화시켜서 다 겪어보세요 독일은 이제 얼마 됐어요 2년 됐는데 좋을 때다 좀 살아봐 이제 한 10년 이상 가면 다 알게 돼 알레르기도 오고 뭣도 있고 다 하다 보면 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뭘 알게 됩니까 두루뭉실 뽀뿌라빵대죠 대충 해가지고 다 이렇게 뽀뿌라빵대가 뭔지 사전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대충 버무려서 사는 거야 버무려서 사는 거야 고참순으로 다 대충대충 살고 또 방법이 있어요 피할 방법이 있어 자기들이 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견적대로 분명하게 죄를 객관화시키는 하나님 왜냐하면 그래야 구원이 있으니까 그래야 구원이 있으니까 전에 제가 유학할 때 같아요 루프탄자 한국 가는 루프탄자 비행기를 타는데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짐을 기내에 하나만 들고 가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청년이 이제 그 캐리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캐리어만큼 큰 비닐봉지인데 엄청 커요 비닐봉지가 이만큼 큰 거를 하나하고 거기다가 이제 매는 가방을 하나를 또 가져가니까 세 피 쓴 거예요 세 피 쓰지만 비닐봉지가 이게 뭐 면세 코너에서 산 선물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이제 봐주잖아요 근데 루프탄자에서 들어가는데 독일 사람이 섰더라고요 외수가 없어 보니까 하나씩 다 검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에 드는 봉지 같은 거 거기다 넣어라 그래갖고 규정대로 하나 핸드 캐리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손가방 조그만 거 하고 그렇게 딱 보는데 거기는 거의 이불 들어갈 만한 비닐봉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니까 딱 잡았어요 여자분인데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이거 그냥 이건데 안 된다 크잖아 그리고 여기 하나 또 들었다고 그러니까 계속 여기다가 안 되니까 비닐봉지 안에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가방을 탁 올려놓더니 이렇게 탁 잡고 오케이 나도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두 개로 어떻게든지 그걸 두 개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뒤에서 보는데도 딱해 그러니까 그 독일 여자분이 그냥 한 5분간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고개를 총체적인 난국이야 요즘 한국 사람이 그렇진 않은데 아니 뭐 유학을 하든지 돈이 없든지 규정이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뭐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좀 속은 상하겠지만 그러나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다니엘은 이 부분에서 분명합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 창피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화 시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면서 창피당할 수 있습니다 수치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허물과 나의 죄과가 드러나서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두렵고 부끄럽게 왜냐하면 우리가 별게 아니거든요 우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고 빨간 명찰 달았던 사형수 기결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까 덜렁덜렁 하는 거죠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의 시간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죄를 회개한다 그거 전부 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교회의 죄 그런 죄라는 없어요 운명처럼 한 나라를 위한 죄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구체적인 죄상이 있을 뿐이에요 지키지 않은 것들 있을 뿐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 그게 있을 뿐입니다 그게 있을 뿐이에요 약속을 어긴 거 그런 게 있을 뿐이에요 그런 거지 운명과 같은 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요 운명과 같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요 어떻게 벗어버리냐고요 회개가 말로 부인하는 거라면 좋은데 회개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떼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암을 부인해요 그럼 암이 뭐 부인이 돼? 암세포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나는 암을 부인하노라 아니죠 부인은 같이 사는 게 부인이지 암을 부인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암은 떼어내야지 가서 방사선으로 쏘아서 죽이든지 아니면 약물로 들어가서 죽이든지 아니면 수술로 칼로 해가지고 딱 어려서 보이는 것을 떼어내든지 아니면 무슨 면역치료를 해가지고 아이의 가능성을 떼어내든지 떼어내는 거지 그거를 정신적으로 부인한다고 부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치우고 패야 된다 의사는요 암 수술을 하는데 암 환자가 또 왔다고 해서 의사가 나에게 시련이 닥쳤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밥 먹고 이빨 쏘시면서 어? 저기니까 수술하고 한 번 봅시다 그 다음에는 약물 치료하고요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리고 잘하면 다 괜찮을 거예요 그 정도 말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소방관이 조금만 불안을 났는데 자 죽으러 가자 그래갖고는 안 되죠 가서 해결하자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여러분도 얘기를 주관합니다 누가 무겁게 하라고 그러던가요 전에 영국에서 주재원으로 가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죄에 꽂혀 있으신 분인 거죠 1년 동안 죄에 대한 설교만 들었대요 너무 무거웠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말해요 제가 약간 헷갈렸어요 그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그 죄의식에 대해서 그런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었다면 글쎄 신자된 입장에서 그게 왜 무겁고 멍해처럼 느껴졌을까 그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잘 진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이 그랬거든요 요즘에 교회는 죄에 대한 선포값사 그리고 값자는 애만 있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요즘 세상이 모양인 거야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이렇게 혼이 나면 싫거든요 마음이 무겁고 싫은인데 그래도 죄에 대해서 얘기는 해야 되겠지 누군가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걸 정죄라고 그래요 정죄 그리스도의 선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죄를 자꾸 선포하고 죄를 얘기하는 게 정죄 그리고 우리가 죄의 압제하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가지고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서 다 누렇게 떠가지고 강제노동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같이 수용 번호만이 크게 보이고 김지사는 몇 번이야? 나 322번 그래 아직도 멀었네 죄를 벗기가 어렵겠구만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알겠어요 죄를 크게 생각한 거예요 죄를 은혜보다 크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계속 날마다 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의식 아래 묶인 자가 죄고 메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회계에다가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거짓말일 거예요 아마 회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속 안에 굉장히 자기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는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회계 기도하지 말아라 대표 기도할 때 그렇지 않고 회계를 해야 되고 해도 됩니다 언제 죄를 객관화시킬 수 있을 때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을 때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을 때 그래서 가볍게 떼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지난 날의 일을 다시 또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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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저주스러워지고 그러면서 내가 하지 않은 것은요 그거를 자꾸 긁어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팩트라 그렇대요 그러면서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서 자꾸 긁어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먹고 서로 같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요 인격화되려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인격화되려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가 내 인격인 것처럼 처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에요 죄를 박테리아 추급하는 거예요 그까짓 것 항생제 먹으면 금방 뒤질 거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화시켜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도 마찬가지 객관화시켜 그래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에게는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떼를 쓰는데 저놈이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온고집에다가 저게 아주 어릴 때부터 멋됐네 그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배가 고파서 보채는 거구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잠을 못 자서 떼가 난 거구만 그러지 저게 어릴 때부터 저게 인격이 아주 파탄일세 그렇게 얘기하가지고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얘기자 가볍게 얘기자 가볍게 얘기자 가볍게 얘기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왕주를 잡았잖아요 예수 그리스 안에서 보혈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좀 가볍게 얘기세요 서로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고 죄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볍게 떼어낼 수 있다 그런 거죠 가볍게 떼어낼 수 있다 아이가 벽에다가 뭐를 쏟았어요 어 괜찮아 어차피 칠하려고 그랬어요 칠하면 돼 싫으면 되죠 그게 회계죠 그래야지 이거 어떡할 거야 너 이거 어떡할 거야 그래가지고 초과삼간을 다 태워버려요 그거는 안 된다 죄에게 물고 먹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어떻다고 호텔에서 성명서 내고 해가지고 무거운 회계 집회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장난입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좋아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 호텔에서 밥 먹고 성명서 내면서 뭐 한국교회를 회계한다 뭐를 어떻게 한다 전부 호들갑이에요 가짜 죄는 객관화 시키고 딱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갖게 되고요 그것을 아주 우습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죄는 우습게 처리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암묵적으로 두려워하면서 회피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거기에다가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연약해서 그래 그 인격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죄는 죄고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요 그렇죠 사진 찍혔으면 어떡해요 벌금 내면 그만이지 그래요? 그러면 또 찍히겠네? 그럼 또 벌금 내면 되죠 그래갖고 타성이 돼서 조금 더 세게 밟으면 이제는 면허 정지 당하면 되죠 면허 정지 당하면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가가지고 저도 옛날에 딱지를 많이 끊겨가지고 교육 받았거든요 가니까 나와서 막 이렇게 간증하라 그래요 당신은 왜 사진을 많이 찍혀야 됐는가 그러면서 저보고 막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한국 목사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당신은 왜 그렇게 빨리 밟았어야 됐는가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그랬다 내가 그랬죠 교회가 부흥해서 빨리 신방을 가고 빨리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욕쟁이 아줌마도 나와서 트럭 운전 사주면 루프트 앉아 그 조종사도 나왔더라고요 파일러트 키가 2미터예요 자기는 1차선 외에는 달려본 적이 없대요 왜 2차선으로 달려야 되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한대요 자동차에 딱 타면서 시동걸고 출발하는 데까지 한 2초 걸린대요 딱 타면서 부릉하면서 빵 바르는데 되게 멋있었는데 클린트 수트같이 생겼는데 어쨌든요 과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거 한 300유로 냈을걸요 4주 동안 교육받는데 299유로인가 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4시간은 가서 봤는데 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사진 찍힌 게 거의 없어요 사진 찍힌 게 거의 없고 아니 벌점 맞은 게 거의 없어요 사진은 찍혔죠 사진은 찍혀서 뭐 30유로 50유로는 숱하게 냈지만 그러나 벌점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 있을 때 제가 벌금 내면 된다는 걸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안전벨트 안 맨 사람 어떤 사람 다 벌금 내니까 금방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그걸 가볍게 얘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슨 한국인의 근성 해가지고 사설 쓰고 뭐 엽전 뭐 한국은 안 된다 뭐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집 피겠나 이런 얘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다 이렇게 죄로 몰아가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냥 벌금 내면 돼요 벌금 내면 그래서 한 1, 20년 쌓이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사 이상 3주 빠지면 어떡해요? 사형은 좀 너무하고 그냥 장기간의 감기라든지 그런 걸 합시다 그러면 안 빠지게 되겠죠? 예배가 부흥될 거라고 이건 여담이고요 그렇게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구원을 위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죄를 대우하지 않는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못한 것의 부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매를 맞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매를 맞는데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는 게 그렇게 아주 무겁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병이 깊으면 별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하시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옳아 우리가 서로 변련하자 서로 싸매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는 하나님의 극율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죠 15절까지에 쭉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기준과 율법을 범하였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진노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 그래서 사실은 회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노를 거두어 달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 엄마가 화가 났어요 문제는 지나갔는데 화난 게 안 풀렸어 그래서 어머니 기분을 푸세요 기분을 푸세요 하나님께 분노의 중단을 강곡하게 요청하는 거죠 16절이 그렇습니다 주여 구압론이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식어지고 성소가 무너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성소가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 면역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의 성소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음습하고 어둡고 어두침침한 모든 정죄가 몰려있는 그 우리 마음의 죄의 방이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밝혀져서 죄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쉽게 떼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죄의 동아리를 우리가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건 은혜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원리인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더라 이 말은 그런 거죠 죄보다 은혜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죄도 뭔가 반짝반짝 우리에게 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은혜의 빛 아래 들어가면 그것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갖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죄를 신봉하게 된다 죄를 섬기게 된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1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황폐하고 힘들어졌다는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죄의식이 분명하면 단정해져야 되는데 왜 힘들어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은혜를 공급받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은혜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여기다가 빛을 더 강하게 쬐수록 그림자가 더 선명해지는 거죠 은혜의 빛을 더 강력하게 쐬면 밑에 그림자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죄의의식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런데 죄를 대우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강력하기 때문에 아, 죄의 그림자가 이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할 줄 알게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과거에 뭐가 문제였구나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도 받아들이는데 그 수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문제점을 인정하는 게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극율과 자비를 구하는 거죠 주여 극율이 여기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성소가 회복되기를 내가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성소가 회복되면 모든 것은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를 만나면 인생은 풀리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회복되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이 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한 거 그거 문제 아니다 경제가 무너진 거 그거 문제 아니다 뭐 국권이 무너졌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독일 와서 사니까 더 좋잖아요 그보다 더 뼈아픈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진 거죠 그들의 정체성이 즉 우리에게 성소가 무너진 것은 가장 뼈아픈 일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의 성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한국교회가 일부는 정치화 되어 가지고 정치적인 이슈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생각되는 그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가졌던 오류입니다 세상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 했던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잘 살아보세요 운동하고 같이 해갖고 잘 살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요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니었단 말이죠 잘 살고 하나님을 버린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 운동이겠어요 우리는 그와 같지 않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것이죠 국가의 경제가 백년을 후퇴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는 부여하심과 풍성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풍성과 부여는 아니지만 부여하심과 풍성하심과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흐르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의 유통방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부여하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회복되어야 한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객관화시켜라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다니엘의 영성입니다 그는 이 권한을 가지고 이 열쇠를 가지고 그 다음 페르시아와 그리고 헬라와 로마를 넘어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에 저와 여러분의 그 구비를 돌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21세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지나서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황폐화된 성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성소의 불을 밝히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주님이 잘했구나 잘했구나 하나님 나라의 지도를 보니까 우리들이 서 있는 곳에 불이 딱딱 들어와 있어요 전에 지정했던 자리를 지울까요? 아니 지우지 마세요 우리 여전히 거기 살아 있어요 그 루트를 통해서 갈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